지난해 유성 복합 터미널 사업 무산의 장본인이었던 지산과 롯데가 새 간판을 달고 사업자로 선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전시와 소송을 벌였던 업체가 결국 특혜만 받아챙긴 셈인데 선정 과정에도 각종 의혹들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노동현 기자입니다. 유성 복합 터미널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가 열린 지난달 27일 공모 참가 업체들만 참석한 이곳에 지산디엔시 이세용 대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을 마친 하주 실업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주 실업이 지산디엔시가 이름을 바꾼 업체라는 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대전시와 도시공사는 이를 전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하주팀이 내려오니까 어디서 나타났는지 이세용 회장이 와가지고 어깨를 두드리면서 고생했다 하면서 데리고 가더라고요. 사업 참가 의향서를 낸 기업에 한해 공모 참가를 허용해온 공모 지침이 갑자기 바뀐 이유도 의문투성입니다. 하주 실업이 설립된 시점은 지난해 10월 12일. 사업 참가 의향서 접수가 9월에 끝났기 때문에 기존 지침대로라면 하주는 사업 참가 자격이 없지만 공모 지침이 바뀌면서 사업 참여의 길이 열렸습니다. 공모 지침에 부족한 게 뭐냐 이것도 보완하는 자원에서 한 거지. 10월에 법이 생겼는데 그걸 예측하고 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건 선입견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대전시와 도시공사가 공모에 참여한 업체들의 파트너가 누군지 알고도 공개하지 않은 이유도 납득하기 힘듭니다. 도시공사는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려고 비공개했다는 입장이지만 롯데의 참여 사실이 알려질 경우 비난을 우려해 숨긴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이미 사업을 한 번 망친 주범이 다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뛰어들은 것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일부러 망은 게 아닌가. 이런 가운데 지산 측은 이세용 대표 아들이 하주시럽 공동대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TJB 노동연입니다. TJB 노동연입니다. TJB 노동연입니다. TJB 노동연입니다.